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이 엠폭스로 변경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원숭이두창을 중립적 용어인 엠폭스로 변경하고 6개월 동안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원숭이두창이 특정 집단과 인종, 지역에 대한 차별과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엠폭스로 질병명 변경을 권고했고 1년 동안 기존 명칭과 병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